실수인 척 버섯을 바닥에 떨어뜨린다. 네 번째, 화장실로가 변기통에 버리고 물을 내린다. 다섯 번째, 양심상 반은 먹고 반은 쓰레기통에 버린다. 그렇습니다. 이거 말이죠. 싫어하는 반찬이 있는 경우에 과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. 아이들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. 뭐 언제부터 한 번 물어볼까요? 네. 저는요 그냥 바닥에다가 떨어뜨릴 것 같아요. 왜냐면요 바닥에다가 반찬을 떨어뜨리면요. 우리 집 개 대박이가 얼른 주워 먹거든요. 그래서 엄마는 보자. 아 대박이한테 먹여버리는구나. 우리 집 개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. 제가 깻잎 짱아치를 이렇게 버리니까 개가 짱아치하고 깻잎을 먹어가지고 개 털이 막 등성만 빠진 거예요. 그래서 개 털 지금 싹 밀어가지고 병원 다니잖아요. 개가 짱여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오늘 그렇게 개 얘기를 많이 하니 너. 개가 안 한대. 네. 믿은 건 어떻게 할까요? 저는 꾹 참고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옛날에 엄마가 제가 싫어하는 멸치 반찬을 줘서 제가 먹기 싫어서 비상고 계단에다가 버려놨는데요. 엄마가 그때 운동하려고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딱 본 거예요. 그래서 저 죽을 뻔했어요. 저 죽을 뻔했어요. 저 죽을 뻔했어요.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서 아이들이 뭐 절대 오지 못해요. 반찬을 버렸다. 여중근은 궁금하네요. 여중근은 어떨까요? 버릴 거예요? 아니면 다 먹을 거예요? 꾸역꾸역? 동생한테 줄 거예요? 아니면 형한테 줄까요? 먹을 거예요. 먹을 거예요. 왜 경찰처럼요? 몸에 좋은 거니까요. 몸에 좋은 거니까. 몸에 좋은 거니까. 몸에 좋은 거니까. 뭘 생각을 해? 어린데도 다 몸 생각 없이 형 안 해. 리언이 어떻게 할까요? 저는 실수로가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릴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싫어하는 마침이 멸치거든요. 뭐 있어요? 멸치요. 멸치? 왜냐면 멸치가 나를 쳐다보는 거 같아요. 멸치가 나를 쳐다보는 거 같아요. 멸치가 나를 쳐다보는 거 같아요. 멸치가 나를 쳐다보는 거 같다고요? 멸치 대가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먹는 거 같아요. 나 건강에 좋은 거다.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멸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우리 현두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머니께서 이제 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실수인 척 바닥에 뭐 떨어뜨렸는데? 이렇게 요즘 할 거 같아요. 그래서 못 먹는다. 3번. 자 현두근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현두근 싫어하는 반찬을 억지로 먹고 있는데 과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.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요? 잘 읽어보세요 현두근. 아 심각합니다. 잘 읽어보고 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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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에 버리고 물은 내린다. 변기에 버리고 물은 내린다. 변기에 버리고 물은 내린다. 야 이거 완전 범죄다 완전 범죄. 야 여기에 일곱 명의 주니어들 중에서 버린다는 사람 없었어요. 한 명도 없었는데. 능청을 넘어서 한 거잖아요 지금. 현두근. 왜 저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려요? 먹기 싫으니까요. 먹기 싫으니까요. 먹기 싫은 걸 내가 왜 먹어?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먹는 척하다가 엄마가 자리 뜨면 들고 화장실 가서 부어서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. 알겠습니다. 축하했습니다. 다음 도전팀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영 씨와 마음이! 자 그럼 텔리파시 한번 해볼까요? 네. 이건 중요한 겁니다. 마음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하나 둘 셋! 서현빈! 서현빈! 어디가? 서현빈! 성현빈! 예준이! 예준이 누구야? 예준이는 내 친구지. 그랬구나. 정말 대박이야. 스피드티드 할 때도 애 이름 한 번 더 번 불러주세요. 마음이 나온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나온 마음이라고 그러고 자 헤드폰을 씌우겠습니다. 문제 읽으세요. 네. 친척 동생이 놀러와 내가 아끼는 장난감을 달라고 울며 떼쓰는 상황. 옆에서 엄마까지 양보하라고 한다면 과연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? 첫 번째. 죽어도 안 된다면 동생보다 더 크게 운다. 두 번째.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다. 세 번째. 이 장난감은 재미없다며 다른 안 좋은 장난감을 권한다. 네 번째.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못 갖는다며 그 자리에서 장난감을 망가뜨려 버린다. 매우 붕이 그렇다. 좋아. 다음 시간에 속도 안 된다. 제작자의 verschiedمل 한 번에 속도 안 된다.